양이가 원래 여기에 치킨이 많아요. 근데 이걸 잘 먹어요. 이걸 안 먹어요. 조금 닫히고 나서 음식을 많이 가리는데 이걸 이미 닫히기 전에는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 밥. 양이면 고양이 밥이죠. 포켓 통장인데 치킨 mpc 플레이크. 이걸 제가 한번 신청해봤어요. 린터투브에 신청해봤는데 먹여볼거에요. 근데 진짜 난 잘 먹으면 저는 이거 진짜 사먹을거에요. 왜냐면 우리 양이가 저를 안 먹어요. 형 냄새 맡아 봐봐. 어때? 와, 재미 좋지? 응? 임시 어때? 양아? 임시 좋아 안좋아? 응? 임시 좋아 안좋아? 좋아. 봐서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아후. 잘 먹네. 역시 잘 먹는구나. 틀리긴 틀리구나. 양이 이리 와. 양이 확실히 다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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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가면 너 안 찍히던디. 어쩔까? 와. 잘 먹는다. 엄마 이거 사줘야겠다. 나한테. 응? 진짜 좋아하네. 다른 분들 영상보고 잘 먹길래 저도 한번 신청해봤거든요. 신청해봤더니 우리 양이한테 잘 먹네요. 다행히. 와. 저는 이거 진짜 사먹일거에요. 저래. 맛도가도 안 먹어서 못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얘는... 야호아. 한번 먹어봐 놓으니까. 응? 아우. 막 카메라 밀고. 이거 달라고 지금 그러는거지. 지금. 양밥 달라고 그러는거지. 응? 양밥 달라고. 이러라. 한번 먹어봤다고. 이제 안다 이거지. 아는 맛이다 이거지. 응? 골골송에 밀은 뺏기고. 응? 골골송. 이야. 맛있긴 맛있나 보다. 엄마 이거 사줄게. 응? 이거 사줄게. 응? 그래 알았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그래. 엄마한테 들이밀고 뭐. 카메라 들이밀고. 응? 엄마 저거 애 키우지 말고 줄까? 응? 왜?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야 엄마 간다고 있어 봐. 야 엄마를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배톱을 엄마로 지금 깔피는 거야? 응? 얼마나 좋으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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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엄마랑 꽉 잡고. 이 사람 깨물려고 그러고. 응? 얼마나 좋으면 이러러. 꽉 잡고 있어. 응? 자 내꺼다 이거지. 엄마는 줄 생각도 안하고. 야 엄마를 참 지각하게 보고 있구만.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응? 좋아. 양밥 니꺼야? 응? 포켓통살. 양밥. 우리 야옹이꺼야? 아이 좋아 좋아. 막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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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 내꺼. 그래. 니 다 먹는다. 딴 산 주삼도 없다. 알았다. 알았다. 막. 물어 뜯고 막 난리라.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엄마가 양만 올리고 지금 안주나?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한번 먹어봤다고. 야 너 저거한테는 안 이러잖아.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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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밀어내? 안 먹는 거야? 아하하하하. 발로 차 뒤에. 여보는 밀어내놔. 아하하. 발로 차.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려. 그래. 그건 아니야. 하하하. 그건 아니야. 하고 발로 차버렸어. 하하하. 진짜 니. 니 진짜 웃긴다. 발로 차버렸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기존 있는 거는 이렇게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실험하고 있거든요. 꾸덕꾸덕 끓는 거 보이죠? 안 먹습니다. 단호하게 안 먹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